공인 중개사 12명이 전주 지역 아파트 거래 동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혁신도시, 신시가지 등 9개 권역에서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도 불법 투기 근절에 힘을 보탭니다. 전주시와 부동산원은 업무 협약을 통해 상시 감시 조사 체계 구축과 소비자 권익보호 지원 체계 구축,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각종 통계 정보도 시와 공유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시민 제보 창구도 열렸습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나 금전 거래 없는 거짓 실고래 신고, 전매 제한 기간 내 사고파는 행위, 매매대금 편법 증여 등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현장의 상황들을 듣고 전주시에서 아파트 불법 투기가 반드시 금들 될 수 있도록 전주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앞서 꾸려진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차 조사를 통해 불법이 의심되는 66건을 적발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행정의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